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명분은요. 강릉시 왕산면 왕산예회전, 조용하고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2층 전원주택입니다. 토지는 1046제곱미터 316평이고요. 대지 193평, 건축면적 30.7, 연면적이 45.2평입니다. 남방은 심여전기와 상수도 정시절이 다 되어있고요. 방이 1층이 방이 하나, 주방 하나, 거실 하나, 화장실 두 개, 그리고 2층이 방 두 개, 거실 하나, 화장실 하나입니다. 남방이 아주 잘 되어있고요. 2층 전원주택입니다. 여기만 하도 이제 강릉 바닷가까지 약 한 20분 정도 수영차로 걸리고요. 지금 앞에 보신 것은 황토찜질방이 별도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